3부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글 올라오면 출발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어떤 글에 나오는 남편입니다 혹은 아내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즉 상대방이 먼저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고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으니는 좀 다릅니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힘들어서 글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원제.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29살이고 어리다면 어린 그러나 평범한 남자고 제목 그대로 저희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더 이상은 힘에 겨워서 견딜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어서 결정을 한 건데 그래도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방법도 없으니까 이젠 물론 다 부질없죠. 하지만 대숲에 대나무숲에 고함 지르는 심정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임금님 귀는 썩은 귀. 저와 저희 아내는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아이가 생겨가지고 올 4월에 급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차갑다 형편이 매우 어려운데다가 정말 급작스럽게 진행을 하게 된 결혼이라서 집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은 기존에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다가 살림을 차렸고 그 외에도 예단 혼수 전부 다 생략하고 학일도 마찬가지 정말 가까운 친척분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가지고 극히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 즉 결혼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과의 마찰이 엄청나게 심했지만 참고로 두 분 다 경상도 토박이에다가 시골뿐이라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럼에도 일단 제가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또 차갑다 형편 어려운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부모님과 오지게 싸우고 겨우 이렇게 제 뜻을 관찰시킬 수 있었죠. 참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죄송 아니 그냥 불효를 저질렀지만 후회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제 스스로 다짐을 했는데 겨우 이런 꼬라지입니다. 그래서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말이죠. 참고로 저희 아내 결혼 후에는 물론이고 결혼 전부터 친정이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두 동생까지 건사해가며 어려운 살림을 열심히 꾸렸어요. 사실 이 부분만 봐도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딨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감정 이상으로 어떤 존경심 마저 들었는데요. 특히 자기 동생들 보살피겠다고 스스로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에 그래 나는 죽어도 이 여자와 함께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책임감에. 그리고 저 정말 감사하게도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족함이 뭔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며 또 제 나름 꽤 괜찮은 직장에 들어온 뒤로도 비록 많다고 하진 수는 없지만 적은 금액도 아닌 그런 연봉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물론 시작이야 저희 부모님과 크게 삐그덕 그렸지만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어떤 외압도 느끼지 않도록 정말 제가 필사적으로 다 방황했고요. 또 처갓되기 어려운 부분까지 남편인 제가 함께 나누고 감당을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100% 진심이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부끄럽고 낯간지럽긴 한데 저는 사무유통 관련 회사를 다니며 월 실수량 한 38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처갓댁 생활비로 다달이 100만 원씩 꼬박꼬박 고정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액수가 다르죠. 또 때때로 처남과 처제 용돈으로 한 20만 원씩 줄 때가 있는데 이게요 여러분 참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려를 한 이 몸으로 감히 부모님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롯이 저 혼자 감당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런 걸 다 알면서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그게 더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내는 원래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인포메이션 안내 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그냥 바로 그만뒀습니다. 뭐 어차피 홀몸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만둘 생각이었고요. 저도 그만두게. 여하튼 저 혼자 버는 돈에서 월 100만 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가니까 우리 살림 맞추기도 빠져댔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어렵게 살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이상해. 경제관념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관리도 제가 해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엄청 고맙다며 저한테 되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달 동안 쭉 지속이 되다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이 분당인데 처갓댕은 용인 꽁꽁역 부근이라 가까워요. 평소 왕래가 잦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갔다가 간혹 처남이랑 처제를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그때 사전 따라 용돈을 줄 때도 있고 또 못 줄 때도 있고 그런 건데 간혹 용돈을 안 주고 그냥 오는 날이면 여지없이 화를 내고 뒤집어집니다. 아니 내 동생들 얼굴을 봤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화내고 울먹이고 불만을 토로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회의감도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친정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또 맏언니이자 누나이니까 자기 동생들 챙기고픈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또 최대한 아내가 원하는 그게 뭐든 다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니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짧은 식견으로도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처제가 결혼할 남자를 소개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은 사람인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내한테 듣기로 월수입 한 200얼만가 그렇다고 해요. 거기다 처제도 이제 막 공부 마치고 아직 직장이 없어요. 백수죠. 그리고 겨우 그 나이에 26살입니다. 아니 뭐가 그립해가지고 이렇게 서두르나 싶기도 하고 또 남자도 솔직히 같은 남자로서 약간 좀 티미한 게 좀 못 믿은 구석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렇다고 막 세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처제 너무 빨리 서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넌지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두 사람이 좋다는데 당연히 결혼시켜야지.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 뭐가 문제야? 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자고 이럽니다. 뭔가 쎄했어요. 솔직히 버거웠습니다. 아니 이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미 고정 생활비를 100만 원씩 따박따박 주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두 사람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요. 이걸 다 알면서 뭘 또 옆에서 도와주자 이러는 건지 당연히 힘들었고 아니 아내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러더라고 내심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도움을 원하는 그런 그지 같은 뜻을 여러 번 내 비췄습니다. 아니 아버님은 뭐 하신데 안도하죠? 이런 느낌 그런데 제가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죽어도 용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는 이미 불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선에서 다 차단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지게 싸웠고 정말 최대한 양보해가지고 추기금 영목으로 7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얘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서운해하고 그랬는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기는 뭐라더라? 당연히 당신이 전세집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 아니 제가 어떻게 처제 전세집을 마련해 줍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잘 사시는 건 맞지만 그게 뭐 제 돈도 아니고 이 연봉으로 뭘 어쩌라는 거야 집을 사다 우리 집도 없는데 여하튼 처제 결혼은 이렇게 겨우 마무리를 했는데 정말로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부분에서 거지 같은 게 터졌어요.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 아내와 처제 그리고 처제와 결혼할 남자까지 총 4명이서 한 두어 번인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밥도 먹고. 이때는 제가 형님 대접을 해줬어요. 우리가 동서지간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걸 뻔히 아니까 남남인데다가 5살이나 많으니까 그냥 형님이라 불렀죠. 깍듯하게. 그러나 결혼이 구체적으로 오가던 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루는 제가 예비 동서를 제외하고 모든 처가 식구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이제 처제가 식을 올리면 그 사람도 나한테는 손 아래 사람이 되는 거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서열만큼 확실히 구분 지어야지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 그건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처제가 대뜸 아이씨 우리 오빠 이 말 들으면 기분 좀 더럽겠다. 뭐 대충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아니 그건 아니지 처제가 틀린 거야. 이랬더니 이번엔 저희 아내가 한술 더 뜨면서 뭐래 우리 집은 그런 허래여식 같은 거 안 따진다고 지금처럼 그냥 당신이 형님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미 그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바꾸면 서로 어색해지고 그지 같아. 이러면서 마치 제가 틀렸다는 듯 무한을 주길래 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장모님 보는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잠깐 따로 불렀어요. 나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 그건 아니다. 이 무슨 못 배운 소리를 하는 거냐. 남들이 보면 욕한다. 이랬더니 저를 그냥 아주 그냥 세상에 다시 없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장모님과 처제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 진짜 미친 것 같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형님 소리 듣고 싶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등등등. 그랬더니 처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언니랑 같이 저를 나무라는데 형부 미쳤어요. 아니 여러분. 세상 천지 이런 집안이 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야 야 공서방 이렇게 하대하고 반말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맞존대를 하대 호칭만 똑바로 정하겠다 이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래 뭐 아내와 처제는 나이가 어리고 잘 몰라서 그렇다 치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장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전혀 못 잡고 그냥 상황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정해라. 저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처가 되게 충실하며 지냈다고 자부를 해요. 일이 바빠가지고 전화는 자주 못 드렸지만 거의 매주 아내와 함께 찾아뵙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처가 식구들과 좋은 곳에 가서 밥도 먹고 놀고 그랬는데 그런 저한테 돌아오는 건 결국 객 식구보다 못한 그냥 남 이런 대접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뱃속 아이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고 또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속마음으로는 물론 힘들고 싫었지만 내 능력 이상으로 처가에 잘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정말 틀렸습니까? 댓글 1번 아니 쓴이 등골은 뭐 강철로 만들었답니까? 당장 이혼하고 양육비 주는 게 훨씬 이익일 것 같아요. 일단 나를 잡아가지고 한 번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정신 못 차리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미쳤어요. 저런 거한테 양육비를 왜 줘요. 이건 그냥 아기까지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런 골빈개 아기 키우면 그 아이도 골빈아이 돼요. 그리고 저 여자 가만 보니까 해온 거 찌뿔도 없으니까 그냥 왔든 그대로 몸뚱이만 내보내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해도 쓴이가 손해보는 거야. 오지게 2번 저 여자 아이 부양할 능력 아예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 가지고 와야죠. 양육권이든 뭐든 이 정도면 소송 걸어도 판사가 편 들어줄 겁니다. 3번 어머 이 댓글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지금 이딴 걸 좋은 일 합시고 하는 거야. 양육비를 줘도 지가 홀랑 다 까먹을 예팬네구만. 양육비는 무슨 얼어 죽을 양육비야. 아니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저런 것들이 애 키우면 안 된대. 안 돼요. 2번 그냥 이혼하세요. 대박이네 진짜. 와 티티티티티 티라고 남편한테 저라고 잘해줘도 모자랄 판에 미친 거 아뇨. 3번 이제 태어날 아기도 있고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 대화를 한번 잘 풀어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야 남은 인생이라도 평탄하고 싶으면 오직 하나 탈출만이 정답입니다. 처제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700? 장난하나? 아니 이 날에 어떤 형부가 그렇게 해줍니까? 재벌이야? 평생 곱둥이들한테 빨리며 살 거 아니면 당장 이혼하고 도망가요. 저거는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바로 귀사덕에 올리려니입니다. 헐 이거 저번에 어떤 여자가 올린 거랑 똑같네요. 와 그 여자 그때 그래도 뭐 반성하니 어쩌니 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자작이 아니라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5번 여자가 너무 무지해서 지 스스로 북을 꺾어 차는구만. 맞벌이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바라는 거 우지게 많고 빈대근성 진짜 어쩔 거야.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같은 여자가 봐도 소름도다. 야 형부한테 처제의 집을 해주길 원한다니 참 대단한 마누라고만. 그 쓰니 보인이 쓴 글 읽어봤는데요. 정말 같은 여자가 봐도 한심하고 사람이 그래 좀 못 배웠다고 해서 예의까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타고나게 그지같이 타고난 거야.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댓글 쓰는 건데 님 힘내요. 토닥토닥.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이 쓰니 안 해도 예전에 글 쓴 거 아세요. 미친 여자니까 얼른 도망가세요. 이러면서 링크 엄청나게 달았습니다. 링크뿐만 아니라 원본 지킴이까지 해가지고 이거 보라고. 네 마누라가 쓴 거라고. 8번 와 세상에 미친 인간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고작이 어쩌고 어째? 아니 그럼 지는 얼마나 벌어오는데? 9번 아니 와 진짜 개빡치네. 아니 왜 이런 멋진 남자들은 항상 저런 것들한테 걸리냐고. 나한테나 좀 오지. 그러면 내가 맨날 업어주진 못해도 2번은 해줬을 텐데. 10번 아니 뭐 이런 거지가 야 나라면 패 죽였다 진짜.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거지같은 글들을 읽어왔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이랑 요괴가 같이 사는 건 처음 봤어요. 도대체 적이 어딜 봐서 사람이냐고. 요괴지 요괴. 아 진짜 골 때리네. 야 근데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자기 친구 남편한테 남편 나이 많다고 형부라고 부르는 애들 많다고 막 문제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능가해서 아는 동생의 남편인데 나이가 많다고 형부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는 동생이 제가 오랜만에 통화를 하다가 그래 제수씨 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에이 형님 제수씨가 뭡니까? 우리 와이프가 형님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더 많은데 형수라고 불러야지요. 이지랄. 큰일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호칭은 그 사람과 나 사이 접점이 되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형님 형부 이게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이 연결되는 그 지점의 기준으로 두고 아휴 됐어. 그냥 그만합시다. 머리 아파.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Murray. 어휴 됐어. 이렇게 설거지. ר End quote. 세DING. 또다wor예인.